에... 권장 프로젝트 자, 횡단보도 건너기 유즈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연 냠냠이 뭐야 또 아, 시청자들 에... 갓 오브도 변태네 이거 횡단보도 그냥 건너면 되는거죠 이거 저도... 어, 뭐야 오케이드 에, 그냥 건넜어 보고가 으아악!! 흐어어어어어어어 흐어어 봤습니까 이게 클라쓰죠 익이 이게 진짜 힐링 하소 니가 날 떠나는게 꿈속인게 틀림없어 넌 못돈나지는게 누가 너잡고지 가 decay 호흡 erto 아니 차가 뭐 인도로 다녀 이거 미친놈 이거 김여사 아닙니까 김여사 아니 시바 뭐 인도로 가고있어 미친놈인가 이거 아 네 두명 가봤네요 아니 시바 김여사 다니는 무슨 자 오토바이다 오토바이 군인이다 군인 자 오토바이 지나다니고 있구요 자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자 탱크 탱크 지나다니 탱크 자 오토바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으어왔어어어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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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바 자 보행자 좀 야하네요 자 어쨌든 잘DY든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은 뭐 혼자 남으셨기 때문에 어 자 지금 지금 그렇죠 어잘하네요 쭈쭈쭈 자 쭉쭉찍어주도록 하면서 어 아아 네 아 고생하셨으면은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보행자 보행자 뭐가 해야하냐고요 열을 열받은 태양열 자동차 와 기가 막히네 자 이거 다음 들어가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황님 잘하네요 주황님 좀 큰일 날 수 있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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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양열 자동차 피해가지고 와 큰일 났죠 잘하는데 엄청 잘하네 여기서 내내 죽을 것 같은 느낌 느낌 오 드라마 탱크 눈치 잘 봐야 돼요 이거 어 지금 지금이다 지금 자 어어어 어어 예쓰 어어 야 야 조심해라 야 어 지금이다 아 지금이었는데 자 가, 가나요? 가나요? 아, 드라곤 무빙 어디구요? 드라곤 뭐죠? 거대 로봇계 어, 갑니다! 어, 오토바이 피해서! 아, 주발! 오토바한테 갖다 박네요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신호를 지켜야 된다 무단횡단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차도, 차도로 가지 말고 인도로 갑시다!